광주 북부경찰서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75살 주 모 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윤창호법을 적용해서 28살 백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. 백 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 45분쯤 광주 북구 풍양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.111%로 운전을 하다가 파란불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주 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. 경찰은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조항 중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백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.